이 시간 은혜받고 성실해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보석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에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승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영향력 있는 믿음 이란 지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야구버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잠원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행위로 증명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어제도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 야구버서는 정경으로 정식 성경으로 들어가기까지 인정받기까지 또 인정받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시련을 겪었던 서신이 바로 이 야구버서입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야구버서를 신약 성경에 넣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류와 너무 이거 다른 거 아니냐. 너무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냐.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지푸라기 신학이라는 말을 했고 특히 오늘 본문인 야구버서 2장이 굉장히 신학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하고 난제한 구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이거든요. 마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문자 해석을 해버리다 보면 굉장히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구절이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요한 칼빈은 아니다라는 거죠. 야구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반박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 자, 야구버서의 핵심은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건 당연히 믿음이죠. 행위로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바로 이 행위, 믿음의 액션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신행일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이 야구버서는 서로 대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그 말씀을 받는 수신자,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사실 다릅니다. 로마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단 구원 얻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 이 신칭이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면 야구버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너 어떻게 살래? 너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서 보이고 정말 믿음 가진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작서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구버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로마서는 행암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야구버서는 전혀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믿음과 행암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에 근거한 행암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를 필요로 하고 행위는요 반드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영적인 장애가 뭐가 문제면 생각은 다 있는데 막상 삶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다 말은 하는데 정작 실천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면 머리는 엄청 커요. 들어서 많이 안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큰데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정상 아니잖아요. 자 목사님께서 서론에 과일가게 주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지만 외상값 잘 갚는 그 성들의 변화된 삶을 보니 정옥사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만큼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가면 예원교의 대표가 되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푸정적인 이슥을 사람들이 갖느냐 안 갖느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인물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사실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많이 뿌려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중심 보지 않고 외모 봅니다.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창조의 빛이 임하고 정말 말씀이 임하게 되면 흑암과 공허 속에 있었던 무질서가 이제는 질서 속으로 들어옵니다. 빛이 임하니까 나의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삶이 무너뒀던 부분들이 이제 규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오지만 외적인 삶의 변화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꽃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행암과 실천은 여러분 열매와 같다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나무 여러분 우리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 역시 삶의 열매로 바로 이 행위로 인하여서 실적인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고 성경 속의 일곱 랩너트들이 그랬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랬고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동반한 믿음의 액션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이 이번 한 주간도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 살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14절에 믿음이 인노라 하고 행암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암과 믿음의 관계가 뭐다? 이 동전의 양명과 같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 손바닥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겁니다. 자 행암이 없는 믿음 이거는요 자기 신념에 불과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없는데 행해요. 이거는 굉장히 외식적인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두 날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암과 믿음과 행암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듯이 두 날개가 필요하듯이 행암 갖고서는 또는 믿음 하나만 갖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전른발이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에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 신앙인데 여러분 생활입니다. 신앙으로 생활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한 주간의 참석으로 말씀 갖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제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주일은 주일일 뿐이에요. 주일 저녁부터는 또 불신자 모드로 가고 한 주간 그냥 말씀 싹 잊어버리고 살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아 내일 주일이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이분화되었는데 복음 안에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절대 이분화되지 않습니다. 깊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정말 너무도 리얼하고 치열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체험과 성취를 맛보지 않습니까. 결국 행암과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척도는 아니니까 행암 자체가 그러나 행암과 실천은요. 성도의 착한 행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부신자인 과일가게의 아저씨가 교회를 선전해 준다니까요. 저기에 좋은 교회라고. 지금 설교 잘하신다고. 행안대로 여러분 축복을 받고요. 또 행안대로 상급이 따라옵니다. 구원은 무조건 구원입니다. 행위 상관없지만 상급은 행안대로 해와 달해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은혜의 복음 야고보의 행암의 복음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역시 모든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처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예수 크리스토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한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 절대 구원으로 얻을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암은 믿음으로써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행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크리스토의 믿음으로 이제 율법다함을 얻은 자들은 행암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평안히 가라. 네 몸을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지금 나는 너무 배고픈데 하나도 주는 것은 없으면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말뿐인 거죠. 말뿐인 신앙.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의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암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너다. 너 잘 알고 잘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귀신들도 그거는 알고 떠난다. 귀신들도 그건 안다는 거죠. 자 당시 유대인들이 신명의 6장 4절 9절에 이 쉐마 말씀을 아침 저정으로 아무리 암송을 해도 정작 그들의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매식적인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행감이 뒤따르지 않는 거 그런 매식적인 거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결국 귀신들을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는 뜻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런 외식하는 신앙이 야 귀신들과 다르게 뭐가 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뭐라 그러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귀신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압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귀신도 압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할 때요 이 돌이 떡대기 해봐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이거 여러분 다 시편 말씀 갖고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 귀신의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그런데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고 알고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귀신보다는 나을 것이 없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잘 알고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뭐로 여러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느냐 결국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가 범죄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불신앙이 선악가를 따먹는 행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결국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불신앙도 결국은 행함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외식하던 바리세인들 열심히 특심으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열심히 불렀던 자들입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의 두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기승라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행함 전에 이미 그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로 들여오는 믿음의 액션이 또 있었거든요 기승라합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기승라합은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상꾸들을 숨겨줍니까? 왜 보호해줍니까? 내 약속을 믿고 그 붉은 줄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 붉은 줄을 내림으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반면에 기승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그냥 기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 공통점은 하나도 없었지만 육신적인 공통점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요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에 빼 증명해 보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과 골리아 다윗이 골리아 앞에 설 때 망군의 여와 이름으로는 안다 안다 라고 외친 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물멧돌을 가지고 골리아 앞에 나아가서 그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의 행동 자체가 그냥 이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서 2장 26절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오늘 2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 믿음은 행함을 불러일으키고 또 행함은 반드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행하다 보면 말씀을 실천하고 정용하다 보니 어느새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지 않죠 솔직히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만큼 도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하는 거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요 믿음의 액션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액션을 취해주셨잖아요 말로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실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 가슴으로만 믿는 사람, 온몸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사람 머리 엄청 커지는 거죠 나 알아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요 일단 엄청 감동받고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 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온몸으로 믿는 사람은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내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실천 속으로, 적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일치하는 온몸으로 믿는 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뭐다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님이 맡기신 거다 나 하나 구원 받고 나 하나 축복 받고 누리다 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전의 신분과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은 그거 갖고 뭐해라? 그 축복 갖고 또 다른 영호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와신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고 자료를 봤는데요 선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선한 행위로 우리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행위 위에 구축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행위는 반드시 믿음 위에 구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기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액션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믿음 생명 살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237 치유 서미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말입니다 자 야구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파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3장 1절부터 쭉 5절 6절까지 읽다 보면 큰 배가 사실 조그만 이 방향키로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큰 산불도 사실은 조그만 불씨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면 계속 이 말에 대한 거 이 혀를 다스려야 되는 거 지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잠원 18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 나는 그냥 던졌다 하도록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찔러버리는 말이 되는 거죠 성도 간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서 1장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참 귀 두 개 주고 하나님 입 하나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듣고 말하는 건 좀 아껴 말하는 것과 드는 것을 여러분 2대 1로 하시기 바랍니다 2대 1로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죠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인생이 티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는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자꾸 긍정적인 믿음의 말씀을 손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특명살이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손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손포하면 그 복음을 드는 상대도 살아나지만 복음을 손포할 때 그 상대가 설사 영접하지 않았어도 복음을 손포하면 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제 강대는 인산말이 성도님은 영적 안테나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안테나를 바로 세워야지 전파가 나가듯이 복음이 확산되는 곳에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안테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입술 복음 전파의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하는 남은 자의 기도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기도 모든 하루에 지내지는 모든 만남 스케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남은 자의 기도라면 낮에는 모든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는 순례자의 기도 자 저녁에는요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모든 메시지들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3기도를 통해서 완전 복음 추질로 또 도전하시고 또 서로를 살리는 윈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였던 존 맥스웰이 행동 리더십 이 자기개발이라는 책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증후군에 있다 언젠간 증후군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그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원명원들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인가 되겠지 어느 날인가 그러나 그 어느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자 영적인 삶도 언젠간 증후군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다리 목소리께서 결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려는 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을 놓치면서 사실 내일을 말할 수는 없거든요 강단 말씀을 하나하나 작은 부분이지만 적용해 나가는 액션을 취하다 보면 그 행동 속에 믿음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믿음이 다 커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런 작은 액션들이 모여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강단의 마지막 결론을 묵상하면서 사단의 전략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 해 근데 언젠간 해 뭐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하면 되잖아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빕박하면서 속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속는 줄 모르고 속는 것이요 이 미루기 전략입니다 이번 강단을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믿음은 움직이는 거 저는 이거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우리가 이 약이 나를 고치는 약이 맞다고 믿으면 약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복용하겠죠 정말 이 말씀이 맞다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액션은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막연에게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영향력 있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더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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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